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약 1년 만인 지난 10월 26일 사고 현장에 12구 기업과 안전의 길이 조성됐습니다. 이 공간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요청으로 용산구청 참사대책추진단이 설치한 희생자 추모 공간입니다. 길의 입구 바닥엔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라색 추모의 벽에는 시민들이 남긴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벽의 오른쪽 귀퉁이엔 세월호 리본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꽃바구니가 놓였습니다. 12구 기업과 안전의 길을 찾은 시민들은 추모 공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갔을까 살펴보니 사랑하고 그립다. 죽음보다 내가 남긴 것들을 기억할게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을 뿐인데 여기 이곳에는 나만 있다는 것이 미안합니다. 막아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등 시민들은 참사 책임자를 대신해 희생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Stewart님의 벽에 비 επ Schw Vega 제안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